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한 시간에 이런 160대를 때리면 얼마나 사람을 때려야 되는 겁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면 한 시간에 160대면 분당 얼마 몇 대나 때린 겁니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만 제가 보도를 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판사가 내린 판결을 보게 되면 사실 저는 좀 경악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맹백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폭력을 했는데 판사라는 양반이 내린 판결을 보게 되면 1년 6개월 진역을 준 겁니다. 검찰 구행이 15년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선뿐만 아니고 오늘 모든 신문에서 다룬 내용인데 1시간에 160대를 사람을 때린 겁니다. 그 이유는 청간 소음 갈등 때문이고 이제 때린 사람은 30대의 전직 실험 선수고 결국 사람이 죽은 겁니다.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너무나 놀란 것은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대전지방법은 천안지원 형사 일부의 재판장 정경호 재판장이 정경호니까 아마 두 분 정도 또 더 판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올해 32살입니다. 1년 6개월을 때린 겁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윗집에 사는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피해자와 청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A씨는 범행 당일 자택 인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뺨을 먼저 막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다. 피해자는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인 모양입니다. 검찰은 전 실험선수 A씨에 대해서 한 시간 동안 구타 횟수가 160회가 넘는 잔혹한 범죄로 범행 의도가 살인에 가깝다. 이래 15년을 구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을 때려 가지고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여러분들 진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현장에서 벌어진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검찰이 구형을 여름 15년 했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폭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났고 그것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거 아닙니까 판사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판결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판사가 가지지만 법의 해석이라는 것이 대체로 일반인들의 상식과 양식에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때렸는데 재판부에만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판결문을 직접 보지는 않고 전직 실험선수로 건강한 체격의 피고인 32세가 가해 당시 사망이라는 결과도 충분히 예견했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때리면 사람들을 생명을 아사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가해자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런 판단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상당히 많은 그런 사망 사유를 피해자에게 돌립니다. 다만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 사망이라는 결과의 작용으로서 보이는 점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이런 관계가 없는 거죠. 살인을 한 거지 않습니까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판사라는 사람이 1년 6개월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라는 문제들이 그렇지 않아도 누적이 많이 되었는데 이 사건을 보고 관찰자 입장에서 의문일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판사들은 달나라 사람인지 아니면 화승 사람인지 도대체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법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법감정에 맞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죠. 사람을 때려가지라면 숨지게 했는데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내가 좀 과격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한 번 댓글에 보통 시민들이 어떤 의견을 남겼는지를 한 번 살펴보니까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네요. 젠틀리님이 사람을 때려서 죽였는데 1년 6개월이라고요? 군 복무기간보다 짧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이는 범죄율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739명이 찬성했네요. 스카이님은 실험선수가 상대방이 죽을 걸 알고도 1시간 동안 폭력으로 사람을 사망켰는데 1년 6개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영국 신사님은 사람을 때려서 사망켰는데 1년 6개월이라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거 뭐 더 읽어보니까 더블 마이크님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년 6개월이. 사람 목숨이 바둑이 목숨보다 못한 신당이 됐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최용수님은 판사가 여러분들 사람에게를 포기한 그런 결정이라고 봅니다. 렛데님은 사람을 160대나 때려서 죽었는데 7년 1년 6개월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제이유님입니다. 아마도 어느 정간예우 변호사를 썼답니까? 지금 장난하십니까? 살인의 1년 6개월. 저는 이 기사를 딱 보고 여러분 무슨 생각나는 거 아니까 이 사건은 이 행사사건은 돈을 많이 주고 가해자 측에서 정간 변호사를 쓴 모양이구나. 그 정간 변호사가 여러분들 그냥 가르쳐주는 대로 피해자고 이러면 합의하고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정간 변호사를 썼는지는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예리한 지적입니까? 어느 정간예우 변호사를 썼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라는 것이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판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납득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참. 그다음에 뭐 이런들 좌파님은 나라가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군요. 치유님은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CRA님은 우연히 여러분 여자 몸을 스쳐도 댓글 하나 잘못 당해도 1년 실행을 때리더니 사람을 죽였는데 달랑 1년 6개월 정말 나라가 그냥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결을 내린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경호 재판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또 서울법 때 나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번 해보니까 신상정보는 없네요. 신상정보는 없는데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또 그분 이름이 올랐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염전판사 사건 이 가해자를 거의 무죄로 만들어준 그런 판사 사건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변호사분이 그게 너무 의분을 느껴가지고 아마 소송을 제기했는 모양입니다. 상대는 대한민국 법관 3명 진현민, 전경호, 이민아 판사다. 판사들이 너무 판결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이 의협심이 강한 변호사 한 분이 염전판사 이런 판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모양입니다. 주변에 다 말리죠. 변호사 그만둘 거냐고. 이분 말씀이 이런 핵심이 이겁니다. 그 판결 염전판사라고 불리는 분들이 염전했으면 오랜 세월 동안 노예생활을 한 사람들의 그 가해자에게 거의 무죄로 판결해 준 그런 판사 세 사람이 있는데 이 변호사분의 의문은 이겁니다. 그 판결 정말 재판부의 단순 실수일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 분은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판사 세 명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의문을 강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 판결 정말 재판부의 단순 실수일까? 단순 실수라 안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수십 년 동안 노예 같은 생활을 했는데 그 여러분들 그 가해자를 처벌해달라 이런 사건을 거의 무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 지금 제 판사 세 사람 가운데 정경호 판사라는 분이 들어있네요. 동일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동일이 있는지는. 그런데 뭐 보니까 좀 냄새는 좀 납니다. 사건이 이렇습니다. 세 판사를 정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재판부가 또 극구 반대하고 판사의 책임을 묻는 재판은 대개 이런 식입니다. 다 여러분들 손은 안으로 굽으니까 허지부지 넘어간 겁니다. 정말 이제 세 판사는 왜 그런 판결을 내렸을까? 억울한 피해자를 여러분들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않고 가해자의 거의 무효 그냥 그냥 죄가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을까? 최정규 변호사가 못 받은 대답 혹시나 들을 수 있까 해서 기자가 세 명의 판사 측에 지난 10월 연락을 해봤다. 광주과정법원에 있는 이민하 판사 그는 공보 담당 직원을 통해 인터뷰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경호 판사는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다.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전진현민 판사 그는 공보 담당 판사 등을 통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더 말하는 것은 적절한지 않은 답을 해왔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누구나 배상 책임을 지는 세상 엉터리 판결문 뒤에 숨는 판사들에게 언제쯤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은 날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정경호 판사는 외국에 체류 중이다. 이분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번에 160대를 1시간 동안 상대방의 가격을 가한 다음에 사망에 이른 그 여러분들 재판에서 달랑 1년 6개월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정경호라는 사람입니다. 그 여러분들 우연의 일친지 국어를 검색해보니까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꼭 이름이 같습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인일 수도 있는데 참 오늘 이 논평하는 사람하고 이해관계는 없지만 논평이 꼭 이해관계에 있어야 여러분들 논평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래도 공감 능력도 있고 동감 능력도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것을 보고 의분을 느끼는 겁니다. 야 세상이 어째 이러냐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판결이냐 160대를 막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가해지 않게 1년 6개월 달랑 1년 6개월 여러분들 내렸다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 이게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누가 정간예우 이런 변호사를 썼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회가 정치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 콧콧 이런 일들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이 지속이 되면 이제 돈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판결에 져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들 기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